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부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콩콘템프라는 실사 공포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흉가 뭐 패가 뭐 이런 집을 이렇게 체험하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벌칙에서 줬던 흉가 체험은요. 이번 제가 천일이 별로 남지 않아서 방송하는지 그때 제가 갈 것 같고요. 어 스타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또 은근 무섭대요 되게. 이조연님 어서와요. 이게 갑툭치 투성이라고요? 저는 갑툭치 같은 거에 쫄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어 그래서 어 또 그래픽이 또 굉장히 좋아요.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또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집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오늘 게임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 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잇! 화잇! 열쇠가 여기 있겠지. 역시 개 뻔하구. 아니 내가 이집을 왜 들어가야되는건데요 쟤가 제 집도 아닌데 우리집인가요 여기가? 이분은 누구세요? 구준표 닮았다 때는 중학교 2학년 꽃 보던 남자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죠 내가 구준표 머리를 한다고 까불고 구준표 머리를 하고 나타났을 시절 내가 왜그랬을까요 내 이름이 구신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에는 누군가가 있나봐요 불을 켤 수가 없니? 전기세를 못낸나봐요 그럴 수 있죠 화장실 아니 근데 화장실 저는 화장실은 깨끗해야된다 생각을 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봐봐요 저거 바퀴벌레 소름 돋았어 내가 바퀴벌레 살바에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집을 떠나고 말지 아 진짜 누구야 누구세요 미치겠네 진짜 어어어 어어어 오시군요 오신줄 알고 있었음 내가 딱 맘에드는 메이커였어가지고 너무 신난 나머지 조금 호들갑에 떨어뜨린다 아 불이 켜졌구만 전기세를 못낸게 아니었나봐요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어어 진짜 바퀴벌레 진짜 세상 진짜 싫다 아니 왜이리 다리가 많은거야 차라리 걸어다니지 그래 그거 더 싫겠다 야 야 녹음긴거 알아 그거 틀지마 음 한국말로 해 아 제발 영어듣기 평가시간됐다 큰일났다 아니 미안해 한국말 하라니까 그렇게 말했지 몰랐어 야 열리지가 않네요 야 두..야 양쪽도 안열려 잠시만 나 이래서 공포게임이 싫어합니다 문이 왜 열리는게 안열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지마 오면 게임 낄거야 오지마 1000호원 감사합니다 푸린님 별장 구경잼 푸린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문 두드리지마 들어오면 게임 끌거야 협박이야 이거 진심이야 어디로 가야되니 어디로 가야되니 나 일로 갔잖아 그치? 한바퀴 돈거지 지금 클리어 클리어 조건이요 제가 바디에 똥을 싸는 날이 아닐까요 클리어 저희 아버님이 봤는지 아이 우리 아버님이 진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 잘 모르겠고요 저희집에 야한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저희집 가족 구성원은 어머님 아버님 저 세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있어가지고 친구같이 전화를 걸었죠 아 여보세요 친구야 아 우리집에 그 야비가 있는데 같이 몰래? 말이 없어 그거 있잖아 그거 딱 말하면 알잖아 같이 보자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는거지 야비?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집에 모여가지고 본적이 있었죠 아 근데 어디로 가야될까? 액자에 사진이 있다고요? 아 액자에 사진이 있지 당연한거 당연한거지 그걸 왜 놀라니 브리나 눈이 왜 눈이 움직였다고요? 아니 사람 눈이 어떻게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낚으세요 어 문 안열려구 에이 액자에 눈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니야 그게 어떻게 움직여 진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은 너무 상식에 벗어난 말들만 하고 있어요 하하 진짜 병기에서 내가 바퀴벌레를 쌌나봐 바퀴벌레가 있어 미치겠다 진짜 일단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여러분들 1층 뭐 다 본거 같죠? 2층 올라갈게요 문이 아까 안열렸던 곳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저의 침대방 여기 아까 왔던 곳인거 같고 그냥 다 열어둔 곳이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한바퀴 돌았고 하지만 여기서 안열리는 문들이 있었죠 안열렸고 안열리고 허어 다락방 이거는 이제 남자의 로망 저는요 나중에 꼭 집 망가망가 도망가 사람이야 잠시만 여성분이었잖아요 다락방에 어둡고 껌껌한 곳에 여성분과 단독 기회다 여자친구를 만들기회 저기요 저기요 야 죽은거잖아 푸린아 죽은 사람이야 내려줘야지 매너겠지 그래도 남자답게 괴색 괴색 괜찮으세요 내려 내려 아유 아유 잠시만요 문 닫았어요 들어오지마세요 들어오지마 들어오면 게임 끝나 아이씨 뻑 아주 매너가 넘친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이제 어 눈 떠보니까 바뀌었구요 나를 밖으로 데려다 준거 같아요 내가 기다려간거 보고 좋아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되게 짧은 게임이었네요 컨템 컨템 어 그니까 그런 내용이었나봐요 일단 마음씨가 착한 여성분이 어 저를 이렇게 어 저를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다시 밖으로 끊어준 음 그런 약간 또다른 러브라인이었음 러브라인이었던 게임이었던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게 보시분들 아우 또 2차 동원 감사합니다 푸르릉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빠잇